C는 크, O 두 개는 이중 모음으로 우 소리가 나고, K는 크 소리가 나요. 쿠와 크는 같이 소리 나서 쿡, 쿡. 한 번 읽으면 요리사 또는 요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A는 어,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I는 장모음으로 아이 소리가 나고, V는 브,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얼, 르와 아도 같이 소리 나서 라, 이는 혼자 소리 나서 이, 부도 혼자 소리 나서 브. 브의 브 소리는 브 소리를 내주세요. 얼라이브 한 번 읽으면 얼라이브 얼라이브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비는 브, 아이는 이, 애는 느 소리가 나요. 비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빈, 빈 한 번 읽으면 빈 빈 쓰레기통이라는 뜻이에요. 비는 브, 알은 르, 아이는 장모음으로 아이 소리가 나고, 디는 드,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비는 혼자 소리 나서 브, 르, 아이는 같이 소리 나서 라, 이 도 혼자 소리 나서 이, 드도 혼자 소리 나서 드, 라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브라이드 브라이드 한 번 읽으면 브라이드 브라이드 신부 또는 새색 씨라는 뜻이에요. CH는 이중자음으로 단어의 앞에 오면 츄 소리가 나고, 아이는 이, 애는 느 소리가 나요. 치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츄 츄 한 번 읽으면 츄 츄 얼굴에 턱이라는 뜻이에요. 디는 드, 이, 이는 이중 모음으로 이 소리가 나고, 디는 드 소리가 나요. 드와 이는 같이 소리 나서 디, 드는 혼자 소리 나서 드, 디, 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디드 한 번 읽으면 디드 디드 행동 또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시는 크, 알은 르, 오, 더블유는 이중 모음으로 아우 소리가 나고, 디는 드 소리가 나요. 크는 혼자 소리 나서 크, 르와 아는 같이 소리 나서 라,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드도 혼자 소리 나서 드, 라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크라우드 한 번 읽으면 크라우드 크라우드 군중 또는 가득 매우다 라는 뜻이에요. 시는 크, 알은 르, 오, 더블유는 이중 모음으로 아우 소리가 나고, 엔은 느 소리가 나요. 크는 혼자 소리 나서 크, 르와 아는 같이 소리 나서 라, 우와 느도 같이 소리 나서 운, 라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크라운 크라운 한 번 읽으면 크라운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디는 드, 알은 르, 이는 에, 에스 두 개는 쓰 소리가 나요. 드는 혼자 소리 나서 드, 르와 에는 같이 소리 나서 레, 쓰는 혼자 소리 나서 쓰, 르,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드레스 한 번 읽으면 드레스 드레스 또는 원피스라는 뜻이에요. 브이는 브, 오, 더블유는 이중 모음으로 아우 소리가 나요. 브과 아는 같이 소리 나서 바,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바의 부 소리는 브이 소리를 내주세요. 바우 한 번 읽으면 바우 바우 맹세 또는 맹세하다 라는 뜻이에요. 쥐는 그, 에이는 장모음으로 에이 소리가 나고, 엠은 무,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와 애는 같이 소리 나서 개, 이와 무도 같이 소리 나서 임, 게임. 한 번 읽으면 게임 게임 게임, 경기 또는 시합 이라는 뜻이에요. 디는 드, 아이는 장모음으로 아이 소리가 나고, 엠은 느,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드와 아는 같이 소리 나서 다, 이와 의도 같이 소리 나서 인, 다인. 한 번 읽으면 다인 다인 잘 차린 식사를 하다 라는 뜻이에요. 디는 드, 오는 시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오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오 라고 써줄게요. 엔케이는 이중자음으로 응크 소리가 나고, 이와이는 이중모음으로 이 소리가 나요. 도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 나서 동, 크와 이도 같이 소리 나서 키, 동 뒤에 점투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동키 한 번 읽으면 동키 동키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F는 푸, 오, 알은 이중모음으로 올 소리가 나고, 시는 쓰,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포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폴, 쓴 온 혼자 소리 나서 쓰, 폴, 폴, 에프 소리는 에프 소리를 내주시고, 받침 리을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폴, 스 한 번 읽으면 힘 또는 강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비는 푸, 알은 르, 이, 에이는 이중모음으로 에이 소리가 나고, 케이는 크 소리가 나요. 푸는 혼자 소리 나서 푸, 르와 에는 같이 소리 나서 레, 이는 혼자 소리 나서 이, 크도 혼자 소리나서 크,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브레이크 한 번에 읽으면 브레이크 브레이크 휴식하다 또는 부수다 라는 뜻이에요. 오는 시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오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오 라고 써줄게요. 엔은 느 소리가 나요. 오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온 온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온 한 번 읽으면 온 온 무엇 위에라는 뜻이에요. 쥐는 그, 알은 르, 에이는 에, 에스 두 개는 스 소리가 나요. 그는 혼자 소리 나서 그, 르와 에는 같이 소리 나서 레, 스는 혼자 소리 나서 스, 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그레스 한 번에 읽으면 그라스 그라스 풀 또는 잔디라는 뜻이에요. 씨는 그, 알은 르, 에이는 장모음으로 에이 소리가 나고, 에는 느,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크는 혼자 소리 나서 크, 르와 에는 같이 소리 나서 레, 이완을도 같이 소리 나서 인, 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크레인 한 번 읽으면 크레인 크레인 기중기 크레인 또는 동물 두루미 라는 뜻이에요. 쥐는 그, 알은 르, 아이는 이, 피는 푸 소리가 나요. 그는 혼자 소리 나서 그, 리와 푸는 같이 소리 나서 립, 리베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그립 한 번 읽으면 그립 꽉 붙잡음 또는 움켜잡다 라는 뜻이에요. H는 흐, A는 에, B는 브, I는 이, T는 트 소리가 나요. 흐와 에는 같이 소리 나서 해, B와 트는 같이 소리 나서 빛, 해빛 한 번 읽으면 버릇 또는 습관 이라는 뜻이에요. T는 트, W는 우, I는 이, S는 스, T는 트 소리가 나요. 트는 혼자 소리 나서 트, 우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위, 스는 혼자 소리 나서 스, 트도 혼자 소리 나서 트, 트위스트 한 번 읽으면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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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다 또는 꼬다라는 뜻이에요. H는 흐, A는 에, N은 느, D는 드, Y는 이 소리가 나요. 해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헨, 드와 이도 같이 소리 나서 디, 핸디, 한 번 읽으면 핸디, 핸디, 다루기 쉬운 또는 편리한 이라는 뜻이에요. H는 흐, O는 장모음으로 O 소리가 나고, P는 F,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흐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호,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푸도 혼자 소리 나서 푸, 호프 한 번 읽으면 호프 호프 바라다 또는 희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F, L은 연속자음으로 F는 F,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O, W는 이중 모음으로 오우 소리가 나요. F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풀, 르와 O도 같이 소리 나서 로,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풀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플로우 플로우 한 번에 읽으면 슬로우 슬로우 흐르다 라는 뜻이에요. R은 르, O 두 개는 이중 모음으로 우 소리가 나고, F는 푸 소리가 나요. 르와 우는 같이 소리 나서 루, 푸는 혼자 소리 나서 푸, 루의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시고, 푸의 푸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루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루프 한 번에 읽으면 루프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D는 드, 이는 이, 엘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AY는 이중 모음으로 A 소리가 나요. D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딜, 르와 에도 같이 소리 나서 레, 이는 혼자 소리 나서 이, 딜레이 한 번에 읽으면 딜레이 딜레이 지연, 지체 또는 미룸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T는 T, R은 르, O는 시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O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O라고 써줄게요. NG는 이중자음으로 받침 이응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S, T도 혼자 소리 나서 T, 로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 나서 롱, 롱에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스트롱 한 번에 읽으면 스트롱 스트롱 힘이 센 또는 강한이라는 뜻이에요. I는 I, T는 T, E는 어, M은 M 소리가 나요. A는 혼자 소리 나서 A, E도 혼자 소리 나서 E, 터와 무는 같이 소리 나서 텀, 아이텀, 한 번에 읽으면 아이텀, 아이텀, 항목, 조항 또는 물품이라는 뜻이에요. T는 T는 R은 르, E, A는 이중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T는 트 소리가 나요. 트는 혼자 소리 나서 트, 르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리, 트도 혼자 소리 나서 트, 리에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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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읽으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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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접하다 또는 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I는 I, V는 V, Y는 E 소리가 나요. A는 혼자 소리 나서 A, E도 혼자 소리 나서 E, V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B, B의 부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I, B 한 번에 읽으면 I, V I, V 담쟁이 덩굴이라는 뜻이에요. AI는 이중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M은 M 소리가 나요. N은 혼자 소리 나서 A, E, E와 무는 같이 소리 나서 임, A임 한 번에 읽으면 A임, A임 목적, 목표 또는 조준이라는 뜻이에요. J는 Z, O는 A, B는 V 소리가 나요. 자와 자와 부는 같이 소리 나서 잡 잡 잡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잡 한 번에 읽으면 잡 잡 일 또는 직장이라는 뜻이에요. K는 크 I는 E NG는 이중자음으로 받침 이응 소리가 나요. 키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 나서 킹 킹 한 번에 읽으면 킹 킹 왕 또는 구강이라는 뜻이에요. L은 르 O는 우 S는 Z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르와 우는 같이 소리 나서 루 Z는 혼자 소리 나서 Z 루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루즈 한 번에 읽으면 루즈 루즈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또는 분실하다 라는 뜻이에요. L은 르 유는 어 NG는 이중자음으로 받침 이응 소리가 나요. 러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 나서 렁 렁 한 번에 읽으면 렁 렁 렁 패 또는 허파라는 뜻이에요. M은 무 A는 에 S는 S T는 T E R은 이중 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무와 에는 같이 소리 나서 메 스는 혼자 소리 나서 스 터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털 털의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메스턬 한 번에 읽으면 마스터 마스터 주인 달인 또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S는 S는 M은 무 E는 에 소리가 나고 A 두 개는 르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S 메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멜 스멜 한 번에 읽으면 스멜 스멜 냄새 냄새 또는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이에요. M은 무 U는 U S는 Z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무와 U는 같이 소리 나서 뮤 Z는 혼자 소리 나서 Z 뮤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뮤즈 한 번에 읽으면 뮤즈 뮤즈 영감을 주는 뮤즈 또는 곰곰이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P는 F AU는 C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O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O라고 써줄게요. S는 Z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F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포 Z는 혼자 소리 나서 Z 포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포즈 한 번에 읽으면 포즈 포즈 정지 또는 멈춤 이라는 뜻이에요. B는 V R은 르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K는 크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V는 혼자 소리 나서 V 르 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레 E는 혼자 소리 나서 E 크 도 혼자 소리 나서 크 레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브레이크 한 번에 읽으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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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제동장치라는 뜻이에요. W는 우 I는 E N은 늘 소리가 나요. 위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윈 윈 한 번에 읽으면 윈 윈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P는 F I는 E NK는 이중자음으로 응크 소리가 나요. P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 나서 핑 크는 혼자 소리 나서 크 핑크 한 번에 읽으면 핑크 핑크 분홍색 이라는 뜻이에요. R은 르 AI는 이중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S는 Z 소리가 나요. 르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레 E는 혼자 소리 나서 E Z도 혼자 소리 나서 Z 레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레 Z 한 번에 읽으면 raise raise 올리다 또는 기르다 라는 뜻이에요. R은 르 AR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에얼 소리가 나요. 르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레 어워르도 같이 소리 나서 얼 레에르 소리와 어레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레얼 한 번에 읽으면 레얼 레얼 보기 힘든 또는 살짝 익힌 이라는 뜻이에요. B는 V A는 에 NK는 이중자음으로 응크 소리가 나요. 배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 나서 뱅 크는 혼자 소리 나서 크 뱅크 한 번에 읽으면 뱅크 뱅크 은행 이라는 뜻이에요. T는 T O는 시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O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O라고 써줄게요. S 두 개는 S 소리가 나요. T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토 S는 혼자 소리 나서 S 토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토스 한 번에 읽으면 토스 토스 던지다 또는 던져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C는 크 R은 르 E A는 이중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M은 M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S 크 도 혼자 소리 나서 크 리와 무는 같이 소리 나서 림 리메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스크림 한 번에 읽으면 스크림 스크림 소리치다 또는 비명을 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I는 E X는 윽스 소리가 나요. C와 받침 기억은 같이 소리 나서 식 S는 한 번에 읽으면 숫자 6 이라는 뜻이에요. S는 수 M은 M I는 장모음으로 I 소리가 나고 L은 르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는 S는 소리 나서 S M 와 아는 같이 소리 나서 마 I와 르도 같이 소리 나서 일 Smile 한 번에 읽으면 Smile Smile 웃겨요. 웃다 웃다 또는 미소짓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U는 어 M은 무 소리가 나요. 써와 무는 같이 소리 나서 썸 썸 썸 한 번에 읽으면 썸 썸 합계 합계 또는 금액 이라는 뜻이에요. V는 V AI는 이중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N은 느 소리가 나요. V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배 이와 느도 같이 소리 나서 인 배 부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베인 한 번에 읽으면 VEIN VEIN 헛된 또는 소용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L은 르 E AI는 이중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N은 느 소리가 나요. 리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린 린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린 한 번에 읽으면 린 린 몸을 숙이다 또는 기대다 라는 뜻이에요. V는 V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S는 S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V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배 E는 B는 혼자 소리 나서 E S도 혼자 소리 나서 S 배 V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베이스 한 번에 읽으면 베이스 베이스 꽃병 이라는 뜻이에요. R은 르 A A A A W는 C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O와 A의 중간 소리가 나요. O라고 써줄게요. 르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RO 로에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RO 한 번에 읽으면 RO RO 익히지 않은 또는 가공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C, L은 연속자음으로 C는 크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U는 우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C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C, L 르와 U도 같이 소리 나서 RU RU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CLUE 한 번에 읽으면 CLUE CLUE 실말이 또는 단서라는 뜻이에요. T는 T W는 U I는 E N은 느 S는 S 소리가 나요. T는 혼자 소리 나서 T 위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WIN S도 혼자 소리 나서 S TWINS 한 번에 읽으면 TWINS TWINS 쌍둥이 라는 뜻이에요. O는 C가 거꾸로 된 발음 기호의 소리로 O와 O의 중간 소리가 나요. O라고 써줄게요. F 두 개는 F 소리가 나고 E, R은 이중 모음으로 EL 소리가 나요. O는 혼자 소리 나서 O 퍼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펄 O 뒤의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펄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시고 받침 ㄹ은 R 소리를 내주세요. O 펄 한 번에 읽으면 어 펄 어 펄 제안하다 또는 권하다 라는 뜻이에요. A는 어 D는 드 O는 아 P는 F T는 크 소리가 나요. 어 는 혼자 소리 나서 어 다와 푸는 같이 소리 나서 답 트는 혼자 소리 나서 트 답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어 답트 한 번에 읽으면 adopt adopt 입양하다 또는 채택하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I는 장모음으로 I 소리가 나고 T는 트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와 아는 같이 소리 나서 싸 E는 혼자 소리 나서 E T도 혼자 소리 나서 T 사이트 한 번에 읽으면 사이트 사이트 위치 또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A는 어 P 두 개는 F 소리가 나고 EAR은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이열 소리가 나요. E는 혼자 소리 나서 E F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P E E는 혼자 소리 나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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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이에요. C는 그 A, R이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에얼 소리가 나요. 크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케 어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케얼 한 번에 읽으면 케얼 케얼 돌봄 또는 보살핌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P는 F,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D는 D, D의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는 혼자 소리나서 S, F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페 E도 혼자 소리나서 E, D도 혼자 소리나서 D, 스페이드 한 번에 읽으면 스페이드 스페이드 흑을 파는 데스는 삽이라는 뜻이에요. C, H는 단어의 앞에 오면 C, H는 단어의 앞에 오면 추 소리가 나고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S는 S, D의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추와 애는 추와 애는 추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채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수도 혼자 소리나서 스 체이스 한 번에 읽으면 체스 추적, 추격 또는 뒤쫓다 라는 뜻이에요. 애는 느 이는 애 C, K는 크 소리가 나요. 내와 크는 같이 소리나서 넥 넥 한 번에 읽으면 넥 넥 몸의 목이라는 뜻이에요. 애는 느 오는 오 소리가 나고 비는 브 엘은 르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느와 오는 같이 소리나서 노 우는 혼자 소리나서 우 부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불 노 불 한 번에 읽으면 노보 노보 고귀한 또는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비는 브 오는 C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오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오 라고 써줄게요. R은 르 I는 E NG는 이중자음으로 받침 ㅇ 소리가 나요. 브 와 오는 같이 소리나서 보 리와 받침 ㅇ은 같이 소리나서 링 보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링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보링 한 번에 읽으면 보링 보링 지루한 또는 따분한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I는 I 소리가 나고 GH는 무금으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S와 아는 같이 소리나서 싸 E는 혼자 소리나서 E 싸 한 번에 읽으면 싸 싸 한숨을 쉬다 라는 뜻이에요. A는 어 D 두 개는 드 소리가 나고 R은 르 E는 에 S 두 개는 쓰 소리가 나요. O는 혼자 소리나서 어 D도 혼자 소리나서 드 르 에는 같이 소리나서 레 S도 혼자 소리나서 스 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어드레스 한 번에 읽으면 어드레스 어드레스 주소 또는 연설이라는 뜻이에요. C는 크 R은 르 A는 에 CK는 크 소리가 나요. 크는 혼자 소리나서 크 레와 크는 같이 소리나서 렉 크렉 한 번에 읽으면 크랙 크랙 갈라진 금 또는 금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C는 크 R은 르 E는 E A는 A T는 트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크는 혼자 소리나서 크 르 유와 E는 유와 E는 같이 소리나서 리 에는 혼자 소리나서 에 E도 혼자 소리나서 이 트 도 혼자 소리나서 트 리에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한 번에 읽으면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창조하다 라는 뜻이에요. E는 E는 X는 윽스 소리가 나고 I는 E T는 트 소리가 나요. 에와 받침 기억은 같이 소리나서 엑 C와 트는 같이 소리나서 C 트 소리를 살짝 한 번 더 내주세요. 엑 시트 한 번에 읽으면 엑 시트 엑 시트 출구라는 뜻이에요. B는 V U는 우 SH는 단어의 뒤에 오면 시 소리가 나요. V와 우는 같이 소리나서 부 시는 혼자 소리나서 시 부시 한 번에 읽으면 부시 부시 수풀 또는 덤불이라는 뜻이에요. G는 그 R은 르 A는 에 B는 V 소리가 나요. 그는 혼자 소리나서 그 레와 부는 같이 소리나서 랩 레베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그랩 한 번에 읽으면 Grab Grab 움켜잡다 라는 뜻이에요. A는 A 소리가 나고 CH는 하나의 소리로 K 소리가 나고 K 소리가 나고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N은 혼자 소리나서 에 E도 혼자 소리나서 E K도 혼자 소리나서 K A K 한 번에 읽으면 A A A K 아픔 또는 아프다 라는 뜻이에요. B는 V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A는 장모음 소리로 A M은 무 소리가 나요. V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불 르와 에도 같이 소리나서 레 이와 무도 같이 소리나서 임 Blame 한 번에 읽으면 Blame Blame 무엇을 탓하다 라는 뜻이에요. G는 그 R은 르 AI는 이중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N은 느 소리가 나요. 그는 혼자 소리나서 그 르 르와 엔은 같이 소리나서 레 이와 느도 같이 소리나서 인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Grain 한 번에 읽으면 Grain Grain 곡식 곡식 또는 나달 이라는 뜻이에요. B는 V U는 A R은 르 Y는 E 소리가 나요. V와 엔은 같이 소리나서 베 르와 이도 같이 소리나서 리 리에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베리 한 번에 읽으면 베리 베리 땅에 묻다 라는 뜻이에요. T는 T E는 E M은 M P는 F L은 르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태와 무는 같이 소리나서 템 F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F 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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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읽으면 탐포 탐포 절도는 사원이라는 뜻이에요. UR은 이중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고 B는 V A는 어 N은 느 소리가 나요. O와 르 O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얼 버와 느도 같이 소리나서 번 어레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UR번 한 번에 한 번에 읽으면 UR번 UR번 도시의 라는 뜻이에요. B는 V R은 르 O, A는 C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O와 O의 중간 소리가 나요. O라고 써줄게요. D는 드 소리가 나요. V는 혼자 소리나서 V 르와 O는 같이 소리나서 로 드는 혼자 소리나서 드 로에 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Broad 한 번에 읽으면 Broad Broad 넓은 또는 광대한 이라는 뜻이에요. P는 F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U는 어 M은 무 소리가 나요. F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풀 러와 무도 같이 소리나서 럼 플럼 한 번에 읽으면 플럼 플럼 과일 자두라는 뜻이에요. G는 그 R은 르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V는 V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는 혼자 소리 나서 그 르 와 에는 같이 소리 나서 레 이도 혼자 소리 나서 이 V도 혼자 소리 나서 V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시고 V의 V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그레이브 한 번에 읽으면 그레이브 그레이브 무덤 또는 심각한 이라는 뜻이에요. H는 흐 A는 에 NG는 이중자음으로 받침 ㅇ 소리가 나요. 해와 받침 ㅇ은 같이 소리 나서 행 행 한 번에 읽으면 행 행 걸다 또는 매달다 라는 뜻이에요. P는 F A는 에 L은 르 소리가 나요. 폐와 르 르는 같이 소리 나서 펠 펠 한 번에 읽으면 펠 펠 펠 친구라는 뜻이에요. C는 크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N은 느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크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케 E와 느도 같이 소리 나서 인 케인 한 번에 한 번에 읽으면 케인 케인 지팡이 또는 회초리라는 뜻이에요. P는 F E는 에 T 두 개는 T 소리가 나고 Y는 E 소리가 나요. F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페 T와 E도 같이 소리 나서 T 패티 한 번에 읽으면 패티 패티 사소한 또는 옹졸한 이라는 뜻이에요. T는 T O R은 이중모음으로 올 소리가 나고 CH는 이중자음으로 단어의 뒤에 오면 CH 소리가 나요. 토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T 치는 혼자 소리 나서 CH 토레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수계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TORCH 한 번에 읽으면 TORCH TORCH 손전등 또는 횃불 이라는 뜻이에요. P는 F R은 R I는 E N은 N C는 S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F는 혼자 소리 나서 F 리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RIN S는 혼자 소리 나서 S 리네르 리네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프린스 한 번에 읽으면 프린스 프린스 왕자라는 뜻이에요. G는 Z E는 E S는 S TUR E는 하나의 소리로 철 소리가 나요. Z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Z S는 혼자 소리 나서 S 철도 혼자 소리 나서 철 철의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제스철 한 번에 읽으면 제스처 제스처 몸짓 또는 손짓 이라는 뜻이에요. P는 F R은 르 O O U U 는 이중 모음으로 A U 소리가 나고 D는 D 소리가 나요. F는 혼자 소리 나서 F R와 A는 같이 소리 나서 라 U U T R U U U U U U U U 라에르 E는 이중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T는 T 소리가 나요. 르와 E는 같이 소리나서 리, P와 T도 같이 소리나서 핏. 뒤에 T 소리를 살짝 한 번 더 내주세요. 리핏 한 번에 읽으면 리핏 리핏 반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A는 에,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A는 어, D는 드 소리가 나요. 세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셀, 르와 러도 같이 소리나서 러, 드는 혼자 소리나서 드. 셀러드 한 번에 읽으면 셀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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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드라는 뜻이에요. S는 S, C는 크, AR은 이중모음으로 R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나서 S, 카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칼, 카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나서 칼, 카레르 소리를 내주세요. 셀러드 한 번에 읽으면 셀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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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소리가 나고 오, 더블유는 이중 모음으로 아우 소리가 나고 이 알도 이중 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슈와 아는 같이 소리 나서 샤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어워르는 같이 소리 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샤월 한 번에 읽으면 샤월 샤월 소나기 또는 샤워라는 뜻이에요. S는 S I는 E L은 르 K는 크 소리가 나요. C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슈 크는 혼자 소리 나서 크 실크 한 번에 읽으면 silk silk 비단 또는 명주실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T는 T R은 르 E는 에 S S S S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 나서 S T도 혼자 소리 나서 T 르 A는 같이 소리 나서 레 S도 혼자 소리 나서 S S 레 르 르 르 르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스트레스 한 번에 읽으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압박 또는 긴장이라는 뜻이에요. T는 T A는 에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E는 어 N은 느 T는 T 소리가 나요. T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TEL 러와 느 도 같이 소리 나서 LUN T는 혼자 소리 나서 T TELUNT 한 번에 읽으면 TELUNT TELUNT 제주 또는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T는 T R은 르 I는 E CK는 하나의 소리로 크 소리가 나요. T는 혼자 소리 나서 T 리와 크는 같이 소리 나서 RIC 리게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TRICK 한 번에 읽으면 TRICK TRICK 개략 개략 또는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P는 F O W는 이중 모음으로 아우 소리가 나고 D는 드 E R은 이중 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F와 아는 같이 소리 나서 파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더와 르 더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덜 덜의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파우덜 한 번에 읽으면 파우더 가루 또는 분말이라는 뜻이에요.